지금 주식시장 관련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완화된단 말이죠.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뭐 좀 올라갑니까? 인과성을 참 말하기는 좀 힘든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세금을 안 냈죠. 그래서 주식 많이 가져 계신 분들을 대주주라고 의제를 해서 10억 이상 가진 사람은 대주주로 보고 했다가 기준을 50억 원은 올린 건데요. 그 인관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24년부터, 2025년부터군요.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해서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사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실은 10억 원은 50억 원은 상관이 없어요. 돈을 일정 금액 이상 벌면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50억 원으로 늘린 거는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연말에 주식을 팔아요. 50억이 안 걸리려고. 예전 10억이니까 10억 밑으로 팔고 해가 바뀌면 또 되사나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시장이 흐른 거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팔았다 되사는 거니까 팔 때는 떨어지면 사면 또 그게 매수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예컨대 뭐 보기에 따른 과한 세금 때문에 변동성을 높이는 이걸 막자 뭐 이런 건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시장의 방향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주식 투자를 버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과제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내년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의 이슈. 이게 2025년부터 금 투자 소득세. 그런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5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에 관해서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죠.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는 건데.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벌게 되면 과세를 하는 건데. 4,990만 원까지는 괜찮고. 네. 또 이제 뭐 다른 데서 손실 본 것도 뭐 상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결정을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왜냐하면은 세금을 사실은 뭐 필요하면 저는 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세금 내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니까 주식 투자 선생님 세금을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합의가 있으면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의 논의를 보면 12월이 들어와서도 이게 결정이 안 됐었어요. 한 해 한 해 논란이 많고. 그럼 저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그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봐요. 시간. 내가 세금 내기 싫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권리잖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작년처럼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또 총선이 있고 하니까 이런 데서 좀 컨센서스를 모으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빨리 결정해서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운당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잘 될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세금을 특히.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아무리 당위성을 돈 벌면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안 늦은 세금을 내는 거를 흔쾌히 좋아할 사람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작년 말에 이미 한 번 좀 미끄러진 거라서 이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작년에 못 됐던 거를 내년 말에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당위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억이나 10억을 한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5천만 원을 금방금방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5천만 원을 벌 것 같으면 팔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5천만 원을 벌 것 같으면 아유 4천 9백만 원만 버는 게 낫겠다. 저항은 되게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할 때 우리 경제 공무원들이 이거 도입해도 5천만 원 버는 사람 많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말도 타당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많이 반발할 거는 주식 투자는 약간 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많이 벌 거랑 기대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현실은 내가 5천만 원 못 벌고 팡팡 깨지는 사람도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소득은 굉장히 저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도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로 그 기업을 믿어서 투자는 가치투자자라면 한 5년, 10년 기다렸더니 진짜로 신약을 개발을 해서 그 기업이 100배가 뛰었어. 그것과 단기적으로 테마주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돈으로 벌었는데 한 3일 만에 7천만 원, 8천만 원을 벌었어. 주식 시장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특히 기업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 경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랫동안 투자하는 분들한테 뭔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사 그분들이 1억, 2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당의 년도에 그냥 발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10년을 기다렸는데 5억을 벌었던 사람과 한 일주일 만에 1억을 버는 사람과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되지? 저도 그 기준을 정하는 거는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야 되겠지만 저도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게 최근에 일본에서 굉장히 재미난 보도를 봤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MBO라는 걸 한다는 건데 MBO가 뭐냐 하면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이라는 얘기인데 기업의 경영진이 자기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장 폐지시키는 건데 80년대 미국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80년대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뭐였냐면 경영진들이 아주 머니게임에 가세를 해서 그런 식으로 상장 폐지시킨 다음에 막 구조조정하고 곤사를 다 빼가지고 분사해가지고 팔려서 경영진이 이득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그런 어떤 원색적인 욕망이 MBO라는 걸 통해서 투영이 됐는데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MBO는 좀 결이 다른 것이 뭐냐면 일본 경제가 너무 장기간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아베 행정부 때부터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업이 노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본 증시도 소위 말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대비 주식적인 평가가 되게 박한 PBR이 낮은 데인데 PBR이 낮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화려해 있으나 미래는 별 볼일 없다.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에 쌓아놓은 자산은 많은데 이 기업이 미래로 자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과거에 쌓아놓은 가치보다 더 낮게 저평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이걸 좀 돌려보자. 그래서 배당도 좀 늘리고 또 주주행동주의나 적대적 M&A도 활성화시켜가지고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금융시장이 역동적인 나라 아니었거든요. 한국이랑 비슷하죠. 한 달이 건너면 다 하는 관계 중심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정체된 나라인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뭔가 한번 좀 불을 돌려보자는 식으로 해서 일본이 M&A도 활성화되고 있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M&A로 돌려와서 일본에서 M&A가 나타나는 거는 주주들의 요구가 너무 드세갖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주주는 그 기업의 소유주가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이 기업과 많이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증시의 회전률이 6배, 7배라는 거 아닙니까? 샀다 팔았다 하니까 기업과 같이 간다고 보기 힘들어요. 가격을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거고 하루살이 주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단기주의가 기업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투자하려고 해도 배당을 많이 하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나라 경제 전반의 단기주의, 짧게 짧게 돌아가는 것들이 조금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은 너무 주주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벌어들인 것보다 배당을 더 많이 해요. 자사주주자는 더 많이 하네. 뭐 그러면 괜찮지만 보잉 같은 회사는 30년 우량주가 주주들에게 너무 다 빼주다 보니까 나중에 코로나 때 위기 한 번 닥치니까 기업 안에 돈이 없다 보니까 불어날 뻔했거든요. 물론 한국과 미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너무 좀 주주들이 대접을 못 받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금융시장에 노출된 자본주의가 가진 단기주의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저는 그게 합당한 기준이 1년일지 3년일지 5년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잘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이유는 고용이 촉진이 되고 그래서 국가경제가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또 소비가 활성화돼서 선순환의 구조가 될 수 있다. 또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자본주의에 관한 선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건데 그걸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당장 내놓으시오라는 그런 식으로 또 대주주들도 그렇게 사실은 또 금융시장을 어떻게 보면 착취해서 먹고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조금 호흡이 좀 짧아진 것에 대해서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합리성이 다 모여 모두가 개인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했다 그래도 그 총합으로서의 의사결정이 또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너무 당겨야 된다 그러면 좀 장기 투자하는 거에 대한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 그런 좀 편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